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 오늘도 역시 복습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날씨 얘기했던 것 기억나죠? 그 문장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문장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더 많이 읽어보도록 하고 짧은 문장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쉽다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발음 얘기했던 것 기억나죠. 발음을 잘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오늘 리뷰하면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세요. 바로 리뷰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일 첫 번째 문장은요. 바로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런 말이었죠. 자, 어떠냐는 의미는 how, 날씨는 weather, 그리고 오늘, today. 자, 정리하면은 how's the weather today? 자, 정상 속도로요. how's the weather today? 조금 어렵죠? 한 번만 더요. how's the weather today? 잘했어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어우, 추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랄랄랄랄라 나왔는데 별로 모르고 있다가 어우, 지나가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춥다고 그래요.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재킷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어우, 추워. it's cold. it's cold. 자, 세 번째로 가서는요. 서둘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상황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합니다. 자, 발음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hurry up. hurry up. 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자, 왜 서둘러야 되냐면은 늦었어요. 그렇죠? lat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에서는 we are late. we are late.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 늦으면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행동. 그렇죠? 달려야 됩니다. 자, let's run. 이번에도 발음 주의해야 돼요. let's run. 오케이.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문장 연습해봤어요. 오늘의 표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표현은요. 일단은 상황 자체에서는 학교 가기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역시 감안을 해둬야 되고요. 물론 표현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정리한 또 다섯 개의 표현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걸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스쿱 버스를 또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일반 버스를 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황은 그러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섯 개의 표현. 물론 그거하고만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다섯 개의 표현을 그러면은 두 번씩 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Get on the bus. Get on the bus. 두 번째. Wait for me. Wait for me. 세 번째. Why are you late? Why are you late? 네 번째. I overslept. I overslept. 다섯 번째. You should wake up early. You should wake up early. 자, 이렇게 다섯 개의 표현인데요. 일단 마지막 표현이 좀 기네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오다가 끝에 가서 어?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는 Get on the bus. 자, 버스 다 알아요. 문제 없어요. 그렇죠? Get on.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네요. 자, 이 말은 버스에 타는 거예요. 그게 Get on. 이걸 이용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Get on the bus. 그러면 버스에 타.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좀 연결을 해보니까 학교까지 뛰어가는 게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지금 왔어요. 이 버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버스에 얼른 타. Get on the bus.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늦게 타는 친구 있죠. 늦게 타는 친구. 지금 버스가 붕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손을 휘저으면서 Wait for me.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ait for me. 무슨 말이에요? 나를 기다려줘 라는 말이니까 그냥 짧게 기다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Wait for me. 세 번째 가서는요. 올라 탔어요. 다른 친구들은 일단 타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늦었니? 왜 이렇게 늦게 지금 버스에 탔는가를 묻는 거죠. Why are you late? 자,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Why are you late? 조금 달리 들이죠. Why are you? 이 부분이 are you 될 때 잘 안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놓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Late. 그렇죠? 그래서 why 하고 late는 강하게 들릴 거예요. Why are you late? Why are you late? 자,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늦었니? 하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 늦잠 잤어. 이렇게 대답하는 상황입니다. 잠을 너무 오버했어요. 너무 많이 잤어요. I overslept. I overslept. 자, 이 말이 늦잠을 잤다는 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뜻을 가진 문장이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wake up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장은 뭐였냐면은 you should wake up early 라는 말이에요. 자, you should wake up 일어나야만 해요. early 일찍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조금 어렵지만 문장 자체는 쓸모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you should wake up early you should wake up early 오케이.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문장 오늘의 표현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장 자체는 맨 마지막 문장만 길었기 때문에 다른 문장은 적절한 길이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황을 머릿속에 좀 더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예, 즉 급하게 서두르면서 버스에 올라타고 그 다음에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이런 정도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만들어드렸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버스에 타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죠. get on the bus get on the bus 자, 중요한 건 get on 입니다. 그래서 올라타다라는 뜻이 있어요. get on the bus 오케이. 그리고 나만 놓고 내려놓고 나만 안 태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요 라고 외쳐야 됩니다. wait for me wait for me 자, 이 부분이 기다려줘요 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건너가서는요. 왜 늦었는지 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중간에 are you 부분이 조금 발음이 뭉치기 때문에 잘 안 들리거나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why are you late why are you late 다시 한 번 더요. why are you late 잘했습니다. 자,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서는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유를 얘기해주는데 바로 늦잠 잤다는 얘기입니다. I overslept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가서요. 바로 일찍 일어나야지 라는 말이죠. 이건 친구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you should wake up early you should wake up early 자, 다시 한 번요. you should wake up early 오케이. 조금만 더 빨리요. you should wake up early 자, 이렇게 다섯 개 문장을 다시 한 번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거나 발음이 힘든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연습을 했으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여러분들이 또다시 연습을 해주는 것 잊으면 안 되겠죠. 예, 물론 다음 시간에 또다시 복습을 할 거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점검을 해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